여수 해양수산청이 발주한 신북항 공사 현장에서 1년째 공사대금이 체불되고 있습니다. 자금난에 부딪힌 하청 업체들이 줄줄이 부도를 냈기 때문인데 피해 업체들의 소가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여수해수청이 발주한 신북항 공사 현장입니다. 남해안 최대 규모의 외곽시설과 계류시설이 설치되고 국내 최초 오션오르간도 들어서게 돼 여수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리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계류시설 공사를 맡은 하청 업체들이 지난해 12월 부도가 났습니다. 원청 업체가 재정난을 겪자 하청 업체가 줄줄이 부도가 난 건데 장비업체와 자재업체 등 20여 곳에서 발생한 채불금은 15억 원이 넘습니다.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채불이 영원히 우리가 돈을 못 팔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의심을 안 했죠. 채불임금을 받지 못한 업체 대표들은 결국 해수청을 찾아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청업체의 지분을 인수한 A업체는 빠른 시일 내에 미납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서류가 준비된 대로 바로 지급해드리는 걸로. 지금 일단 그렇게 처리를 해드리고 했으니까. 하지만 업체들은 또다시 대금 지급 날짜가 미뤄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가 지급하지 않은 대금이기 때문에 원청의 지분을 인수한 업체가 대납하지 않더라도 행정 제재를 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조그마한 회사니까 연 매출이 한 20억, 30억 정도 되는 회사니까. 이게 또 1년씩 막 이렇게 밀려왔잖아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른 일도 많이 없고 하니까 또 좀 많이 힘든 거죠. 이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복되는 공사대금 채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하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청구조의 가장 밑바닥인 자재장비업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하도급업체가 받은 대금이 자재장비업체나 일용직 노동자들의 계좌로 들어가는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하도급업체 채부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대금이 당사자 계좌로 입금되는지 발주차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